레코딩 들어가세요. 우리 김보건 가수의 앵콜성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좀 붙여보세요. 우리 카메라면. 전국 오늘 저 상주에서도 오시고 포항에서도 오시고 유어수 순천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오셨고 그리고 또 원주에서 오셨고 저분은 또 중평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인천 바닷가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찬경 가수님. 그리고 저기 가수님은 어디서 오셨죠? 네? 평택에서 오셨고. 오늘 전국에서 오셨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 가위방송 전국의 가수님들이 우리 김보건 가수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김보건 가수는 보면 가야죠. 꿀 같은 사람? 그러는 거예요. 저 인사순 가지고 알아요. 평택에서 가수가. 어떻게 김보건 가수 아냐니까. 알죠. 꿀 같은 사람 왜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도 와야 지금 김보건 가수 만난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모시고 앵콜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거봐인 사람은 누구? 진정한 사람은 누구? 진정한 사람은 누구? 사랑인가요? 그대 사랑 영원하다 약속하지만 추억 속에 그 사람도 거를 봅니다. 그대 사랑인가요? 이별 뒤에 나의 사랑이기에 말도 다는 네 가슴 헤아려줘요. 아하 이별리의 멍멍이 맘을 위해 무엇이 기다려놔요 지나볼 추억을 묻어버리고 나 그때 믿고 떠나버리니 내 작은 가슴에 그 숨에 아홉 꿀 추억이 그동안 다시 만드지 만드지 마세요 이별들 나에게 사랑이기에 말 못하는 이 가슴을 헤아려줘요 아하 이별리의 멍멍이 만난 뒤에 무엇이 기다렸나요 지나볼 추억을 묻어버리고 나 그때 믿고 떠나버리니 내 작은 가슴에 그 숨에 아홉 꿀 추억이 그동안 다시 만들지 만들지 마세요 아하 이별리의 멍멍이 만드지 마세요 아하 이별리의 멍멍이 만드지 마세요 그 되소 아하 이별리의 멍멍이 만드신